어.. 어디에 탁밥한다고? 어.. 야, 그쵸. 야, 그렇게. 인사이드는 내줘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3점만 안 먹고. 저기 1, 2번이 3번 터지면 분위기, 리듬 올라가면 안 좋으니까. 들어가면 말씀 주십시오. 네, 가고 있습니다. 어? 0.1%으로가 왜 올라지, 경험치? 경험치 조금은 승리 경험치 먹을 거야. 4번만 튕겨라, 그럼. 네, 들어왔습니다. 그럼 95로 시작합니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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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 오랜만에 목소리 키니까 시청자 수가 만들어놨는데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깁니다. 어? 두별은 경기 다 못 지었어요? 응. 두별 2KJ랑도 남아있어. 무조건 이겨났네. 두별 2KJ들 물어봤는데 11시 이후에 되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답이 없어. 읽었는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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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명. 오 미쳤다. 야 우리가 관심을 받는 팀이구나. 이분도 안정. 여기 레디테마 알려주세요.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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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봅시다 가봅시다 11월 선데이 어제 만든건가보네 아 형비도 94 떼었구나 막다 안 뜁니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자리 잡고 괜찮으니까 제가 막아요 오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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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 방금도 움직였어 콜을 할 때까지는 그냥 오지마세요 제가 상황보고 너무 못맞겠다 시면 콜 해드릴테니까 진스크님은 속공 안 떼시는게 좋은게 저기 공리 땀은 무조건 형배한테 공가요 거의 들어갔을게요 가봅시다 이 경기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스타가 되는거야 그리고 드래프트 열망전에서 1픽이 되는거야 아시죠 욕심내란 말이에요 어 버스 타는게 일소리가 다 버스 기사인데 가봅시다 가 봅시다 호스비 컨택 된거 같은데 가비 깨치는데 와.. 2대2 하잖아 성명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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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bs 4 1 2 2 2 스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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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미리 넘어오면 안돼요 저거 움직이는게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라서 나이스 그냥 끝까지 따라간다고만 생각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해체가야 되니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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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. 수비로 가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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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로 가봅시다! 아 나 탑으로 착각해야 돼 아 미치겄네 괜찮아 괜찮아 끌으면 너무 먹고 좀 더 집중할게요 제가 나이스 6 저거 가주셔야 돼 저거 사거리 뛰면 안 돼요 그냥 붙어 주세요 계속 아 까빙 이제 그 탑 나이스 나이스 7 나 갇혔어 어우 씨바 나이스 굿굿 나이스 굿굿 여기 등으로 도는 거 움직이면 다 하니까 좀 크게 돌아가세요 그거 뺏으려고 조금이라도 가면 무조건 등에 닿으니까 도임전환 2대2 굿굿 굿샷 나이스 나이스 하나만 더 막아봅시다 안돼 굿수비 뭐 리바 없어 리바 없어 굿 코너 바로 갑니다 나이스 굿샷 하나 수비하고 끝내야 원샷 할 거니까 응 오케이 오케이 우리 후름이야 오 원샷 안 했어 원샷 하나 더 하고 가요 좋네 맛있어 맛있어 잘 마무리 됐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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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그래도 9점에서 1점으로 잘 따라왔어요 우리 분위기야 잘 쫓겼네 응 잘 쫓겼네 응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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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걱정 리드 유지해요 소비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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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공작 오케이 굿 아 성민이 형 역시 위게임 피처네 흠 흠 흠 흠 흠 흠 개 느려요 원래 봉 잡으면 녹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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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막았어 박스 나 뛰어요 천천히 천천히 이기고 천천히 이기고 천천히 저런게 나가네 14초 14초 오케이 좋습니다 오돈이 컷 아이고 까비 잘 갔는데 아쉽다 지스크님 콜도 풀어주세요 지스크님이 해줘야 될 것 같아 괜찮아 센터 3점 갔어 갔어 아 저런 쏘리 내가 너무 뒤에 있었어 이건 거 도둑이 이데이잖아 잘했어 3점 위주로 막을게요 으흠 나이스비 굿 괜찮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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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 나이시 나이시 파워 성민형이 오른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가시고 오른쪽으로 오케오케 못 움직이게 안 뛰어도 돼요 안 뛰어도 돼요 나는 안 뛰어야겠다 도리님 도리님 올라가세요 지금 한 번 찾으세요 지역 상태로 숨겨요 아 지역이네 까비 까비까비 3 다시 오케 1번 테이크 오버 무조건 깊게 했지 오케 많이 나간 까비까비 날씨 까비가 까비 갈게요 까비 괜찮괜찮 나갔어 성명 버릇도 가세요 아 막힙니다 나이스 역전 하나 맞고 끝내요 테이크업은 끝났어요 아 까비 뒷걸음 한 발 쳤다고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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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까비 나이스 3점 조금만 더 줄여봅시다 나이스 잘 잘랐다 나이스 나이스 동 스크린로 박카시 고 고 고 고 고 아이스 고 고 고 아, 네. 아, 잠깐만. 이거 리버 뺏기 거 생각해야겠다. 아, 계속 있어야겠다. 3번. 3번. 2번. 1번. 1번. 할꺼에요. 잘 봐. 노란다. 5초. 5뒤. 괜찮죠? 수비? 응 수비 나이스. 오케오케 빡팠어. 저희 리바를 세트 없으니깐 리바 잡는거 보고 뛸게요. 오케오케. 그전까지 그냥 자기 매치. 도매님 2대2? 아냐. 아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오 다행이다. 꿈이 나올꺼였네. 오케이 팀파울. 팀파울. 그. 오도님 1번. 그샤. 빨리. 빨리. 동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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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다이스. 봅시다. 저거 저거 좀 안 돼 나이 샤라 오 안경선배 방금 슬로우 모션으로 그랬다 한정조심 아 까비 말아줘야 돼 나이 샤라인 오던 1번 오 위험했다 되게 위험했다 나이 샤라인 빼꼬 빼꼬 맞아도 2점 나이 샤라인 됐어요 오케이 나이스 이겼다 이거 안쌌어 도구넬님 나이 샤라인 수고하셨습니다 2등이네요 마지막에 신스캔님이 한건 했다 말그대로 빅샷이다 오 둘 둘 둘 둘 둘 둘 저도 도니님 오 락티가 나한테 와가지고 도니님 봤는데 형병이 그걸 알고 도니님한테 가는 거야 그런데